그래서 제후는 보카 1에 8이네요 오케이 열려라 손모꺼는 닫고 제후꺼 시작해볼까요? 월프 월프 W O L F 베리 굿 요거트 요거트 Y O U G U G U G U G U G U R 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트죠 Y가 짤막댔어요 얘만 있으면 O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Y랑 합치니까 짧은 막대기 붙여서 요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G U R T 합쳐서 요거트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론말은 Zebra Zebra Z E B R A 오케이 엄마야? Z E B R A 맞았구요 계속해서 Fox F O X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기억나나요? 지그즈크스 오우 와우 즉 그즈 그리고 그즈 크스 중에서 여기서는 크스가 됐습니다 Fox 계속해서 Water Water W A T E R 와우 문물은 Z Z O O 오케이 Box Box B O X 그렇죠 Fox하고 비슷하네요 계속해서 Zero Zero Z E R O 그래서 발음이 뭐라구요? Zero Zero 오케이 계속해서 Wet W O 아니 W E T 오우 잘 모르는거 같은데 오케이 계속해서 Six S I X Very good Yellow Yellow W W 아니 Y Y O E L L A 아니 아니 O W 오케이 요 Yellow가 아니고 Yellow잖아요 얘가 E O 중에 E 됐구요 거기다 Y를 합치니까 짧은 막대기 붙여서 얘가 된거에요 됐습니까? 오케이 Yellow는 스펠링이 좀 헷갈렸던것 같네요 자 쓰기 시험은 다 맞았구요 말하기할때 Yellow는 좀 헷갈렸던것 같아요 다음번에 Yellow 만나면 틀리지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홀리고였어요 쓰기는 다 맞았어요 여기 말하기할때 헷갈려서 틀렸네요 에이 저 한개 더했는데 어? 저 한개 더했는데 다했어요 열한개에요? 예 열한개였어요 하나 뺐어요 선생님이 요요 뺐어요 이케 들으세요 뺐어요 좀 헷갈려 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